중증 치매 환자 정신당한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최악의 대통령 제자 문재인을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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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소리 논평 서울시민 여러분 전광훈 오세훈을 서울시장으로 모시겠습니까 2019년 개천절에 전광훈이 주도한 강화문 태극기 집배 당시 전광훈과 함께 단상에 오른 오세훈 전광훈은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놈 저놈 욕설을 뽑습니다 이후 마이크를 잡은 오세훈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더 심한 욕설과 막말을 지껄이댑니다 중증 치매 환자 정신나간 문재인 대통령 독재자 문재인을 헌정유린의 제목으로 파멸한다라고 단상해서 태극기 보독단을 향해 부르집니다 여러분 오세훈을 찍는 것은 전광훈을 서울시장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미치왕이 막말 대왕 정광훈을 서울시장으로 뽑아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오세훈은 서울시장 재직 당시 아이들에게 밥주기 싫다는 이유로 무상급식에 반대하면서 무상급식을 주민투표에 붙이게 됩니다 이때 서울시민 26만명의 서명제를 공개합니다 하지만 주민투표에서 패배하고 26만명의 서명제가 부정서명이라는 논란이 일자 급히 서울시장장을 사퇴하게 됩니다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논리를 제시하면서 이건희 회장의 손자에게도 공짜밥을 먹여냐 하느냐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세훈의 문제는 재벌집 자녀와 가난한 집 자녀들을 향한 차별에 아무런 주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세훈은 지난 3월 10일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차별적인 발언을 이어갑니다 무상급식의 논란에 대해 부작집 자녀분과 가난한 집 아이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부자에 대한 선민의식이 자리잡고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내곡동 땅 36억 보상을 손해라고 당당히 말하는 자가 바로 저 오세훈 아니겠습니까 2020년 2020년 3월 4일 광진구 선거관리원회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년들에게 철수석마다 총 120만원의 선물을 살포했다는 의문을 들어 검찰에 고발합니다 문제는 이 고발한 내용이 2004년 16대 국회의원이었던 오세훈이 주대에 만든 일명 오세훈 선거법이라 불리는 공직선거법 위안이었던 것입니다 수로가 만든 법을 수로가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오세훈은 2020년 21대 총전에 광진원의 출마에 고민정 후보의 밀려를 확산합니다 자신의 패배 원인을 묻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해당 지역에는 조선족에 귀한 분들이 몇만명이 산다 이들이 민주당을 찍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이 선거에 패배한 이유에 대해 중국 교포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며 조선족이라는 다분히 차별적인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중국 교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 당시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강금실보의 발언을 공격하면서 11평은 너무 좁아 대각선으로 차야한다는 무식한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분이 서민의 삶을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 서민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 사퇴의 오세훈은 세 차례의 선거에 낙방합니다 이른바 낙방가사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대 총선인 2016년에는 종로의 출마에 정세균 후보에 밀려 낙산합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약 20% 정도의 우리를 점하고 있었지만 막상 선거에서 약 15% 차이로 낙산합니다 21대 총선에서는 광진울의 출마에 정치신인 고민정 후보에 밀려 낙산합니다 또한 2019년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에서는 황교안 후보에 밀려 낙산합니다 오세훈은 보편적 복지 반반에 시장직을 쓰러 거부한 자입니다 그런 자가 다시 서울시장 후보가 되었습니다 이 자가 만일 서울시장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거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추강이 막말대장 천강과 한통 속이며 사회적 약자를 향해 뼛속까지 차별의식을 갖고 대하는 자가 바로 오세훈입니다 정오세훈을 찍는 것은 이명박을 찍는 것이며 전광훈을 서울시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찍지 말아야 할 사람을 먼저 생각해 본다면 누구를 찍어야 할지 당연한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 서울의 소리 본평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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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